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먹어볼거냐면요 짠 흰쌀밥에 참치를 비벼서 먹을 겁니다 자 오늘도 asmr로 촬영을 할거라서 지금부터 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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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할거에요 자 그러면 비벼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추장을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잔치 이렇게 너무 맛있어 아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의견을 주시잖아요?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릇 놓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 깔았어요 나무젓가락으로 바꿨습니다 홍사운드 방송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그릇에 비해서 밥이 좋아요 너무 많은 것 같죠? 배고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생 끝에 다 연달아낸 속담을 이런데 쓰면 따질까요? 냄새가 장난아니냐? 아! 맞다! 잠기려 흘렸네요 흘렸네요 냄새가 장난아니에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Luis 와우 다 비빈 것 같아요 먹으니까 멍쫓고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안 먹었죠 너무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다 이제 꼭 먹은 게다가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래도 먹은 게다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마른 김에 김밥 싸듯이 큰 마른 김에 싸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원한 물은 어묵을 먹어야지 식감이 더 좋고 먹고 싶어야만 하시면 마다지마 마다지마 매일 잘 먹으면 마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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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응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늘은 참치 고추장 비빔밥을 먹어봤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던 건데 진짜 좋아했거든요 오랜만에 먹어봤습니다 역시 진짜 맛있네요 김 없으면 김치랑 드셔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꼭 드셔보세요